우리 강릉민, 심태희 강릉민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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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우친 맘에 빠져버렸어 내가 당신께 다른 사랑의 숨소리만 한다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우리에게 자를 못 쉬는 건가 귀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잘못이란 것 처음 풀고 먹고서는 안 된 건가 그 날 찾아서 다시 찾은 제 첫 영향에 우리 내 인가 우리 내 인가 우리 내 인가 제가 제 세력을 오늘 공식 색상에서 처음 불러봤어요 제 노래인데 이를 부르고 부르려고 애창을 부르고 다녔는데 제가 오늘은 아주 완벽하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 주부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배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행운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코너스에 인기가서 공연연말을 여러분 금방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emocion 셔서 바로วindung 친구 예상에 잊지 1.1.2.1.1.2.1.2.2 3 당신이 만나지 못했다니 2.2.2.1.2.1.3.2.2.1.2.3.2 나는 어쩔 뻔했을까 난 지금 당신 당신을 만나 뭐라고 행복해요 참기만 처음 나온 오늘로만 가야 생각지 않아요 때로는 심령도 깊게도 깊게 걷고 넌 꽂이가 가야 하겠지요 난 지금 나 당신 아니 사랑해요 나 당신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어쩔 것 있을까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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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최고야 내가 당신이 최고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잊게 된 공이야 그것은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노래 사랑 바람입니다 내 손에 잡은 시발 쏘인 아픕니다 뒷바를 찔러진 삶에 우리가 동물 다르게 하고 내 여름에 가는 일뿐에 이 시간도 없이 살아나가 오세 밖의 과연 마치 이 시간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시간도 외로워 지을 때 내게 그 길 조금만 들어주시다면 어느 하늘 없지 시험에 다 못받네 이 시간도 어떻게 알았죠 이 시간도 안고 이 시간도 어떻게 알았죠 이 시간도 어떻게 알았죠 이 시간도 어떻게 알았죠 시간도 어떻게 알았죠 고맙습니다 꽃기가 새겨나는 겁니다 우리 늘보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비벼가는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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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